뭘 해보자 생각도 안 하셨어요?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가 안정적이다보니까 일단 했는데 아니 왜 사주대로 못 사시지? 아빠가 타고난 사주는 내 수위의 사람들을 조금 데리고 있으면서 내 사업을 하면서 높은 층에 이미 올라갔어야 되는 사람이래 그러실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어? 내 일을 뭐 하자거나 이런 거? 그 와이프를 만나면서 결혼하면서 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해서 와이프가 그래서 모험이나 이런 걸 하지를 못했어요 안 갑갑하셔요? 갑갑은 하죠 왜냐면은 우리 그게 있어 사주 생긴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 근데 아빠의 사주의 생김새는 내 일을 하고 이미 내가 높은 층에는 살았었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올해는 하셔야 해요 아 오래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아예 없으셔? 아니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내가 내 일을 해도 올해 후반기에는 괜찮다고 소리가 나와요 아무 계획, 야심도 있고 아빠 욕심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뭐 하는 거지?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저를 따르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나이가 차고 회사에 어느 정도 정년이 나가 오잖아요 불안하니까 올해 작년부터 해서 자꾸 새로운 걸 하고자 지금 찾고는 있어요 근데 올해 마침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업그레이드에요 업그레이드 너무 나무배 하나 딱 띄우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어? 올해 후반기에는 어? 올해 후반기에는? 근데 전반기에 시작을 하셔야 된대 응 후반기에는 운이 확실히 들어오는데 전반기에 그 후반기 운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되지 않을 거다 허나 아빠는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머리고 사주대로도 못 살아서도 문제이지만 그 머리도 못 쓰고 사셨다고 해 그래서 조금 녹슬은 편이에요 내가 100%를 예를 들어서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그거를 30% 정도밖에 안 쓰시고 사신 양반이래 근데 이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하실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올해는 왜냐? 1일 새로 시작하게 될 테니까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셔라 늦은 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49이면 남자들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셔? 어!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은 물론 그 여자 팔자 뒤엉박이라는 말도 있어 여자들은 진짜 뭐 두 번째 시집 가서 진짜 잘 살고 부자랑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많은데 남자가 부잣집 여자를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 남자 팔자가 그런 식으로 고쳐지긴 힘들거든 남자들은 특히나 자주성가하는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아빠도 그러한 케이스가 돼야 돼요 내가 뭔가 개척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빠 같은 경우도 좀 여우기질은 있어 남자치고는 여우기질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을 본인 수위에서 볼 때 사람을 판단하는 그 시험적인 무엇이 있대 아빠도 믿기까지의 어떤 과정들 그거를 거치고 나면은 아빠도 사람을 조금 많이 믿어 많이 맡기려고도 하고 같이 벌자 같이 먹고 살자 이것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주의 어! 근데 거기에서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여우처럼 살아야 돼 어디 가서 인심도 덜 써 사람이 너무 좋아 버리면은 내가 내 사업체를 끌고 가게 된다 내 일을 끌고 가게 된다 하면은 당연히 벌레는 꼬이기 마련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수도 아빠 인생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셔라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은데 지금 올해 갑자기 두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있었지만 갑자기 올해 들어가지고 두 명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거나 이런 걸 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 바깥에 한 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한 살 어린 동생인데 다른 사업을 좀 같이 해보자 그것도 그럼 궁금하시겠다 나의 어떤 이제 나를 주축으로든 아니든 저 같이 할 분들과의 궁합이라던가 해도 괜찮을까 그게 궁금하신 거구나 아 사주를 이미 받아 버렸어 여기서 또 받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울림의 문제보다는 찌그럭뻑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단지 고집들은 좀 있는 사람들이야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 추려서 간다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빠한테 들어와 있는 운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자체도 지금 나빠 보이지도 않고 시국이 시국이라는 말은 있지만 다행히도 그거는 또 피해갈 수가 있다 동자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제 수중이 금전운이 좀 많이 없어서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거잖아 와이프가 전체적인 걸 컨트롤 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무일 뿐이다 경찰권을 뺏겼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해결을 걱정 마요 아빠 우리 동자가 얘기를 해 주는 건데 우리 동자가 얘기를 해 주는데 걱정 마요 아빠 이러면서 뭘 얘기하냐 딴 주머니 찰 수 있어요 아빠 딴 주머니 아주 옹골차게 모으실 분이라고 그거 걱정하지 말래 지금은 무일 뿐이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 같고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그리고 그거는 있다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게 차라리 편해 보통 집안들을 보면 와이프가 남자를 잡고 살아야 그 집안이 편한 집안이 많더라 잘 살고 그래서 줄 거는 주셔 줄 거는 주시는데 주머니는 따로 찾아야 돼 그게 쓰임새가 반드시 있거든 제가 수중에 돈이 있으면 다 쓰는 성격이다 보니까 왜 그래 아니 모은다고 생각하는데도 다 얻고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최대한 다 갖다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신다고 딴 주머니를 차실 때에는 절대 안 빠지는 거 있잖아 그런 예금 적금으로 모아두든지 그거는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돈이 안 모인다고 하면은 잘 벌어가지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 잘 쓰셔야지 그렇죠 돈을 벌어가지고 그럼 또 흥청흥청 하실 거야 그거 아니잖아 어쨌든 올해 후반기 오는 좋다 전반기부터 지금이 전반기에요 전반기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겠다 모르는 척 하지마 잘 되면 나 알았지? 잘 될 거 같아서 그래 궁금한 거 그리고 와이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이 이 집은 왜 거꾸로 됐냐 와이프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 고집이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못 이기는 걸 수도 있어요 피곤해지니까 내가 그거를 피하려고 근데 그분은 두 번 세 번이 꺾여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나가서 요만한 일을 하더라도 하셔야 되는 분이야 근데 또 요만치 보러 오면 내 자존심 상한 분이래 그분은 그러셔 그냥 맞춰주고 살아 그냥 맞춰주고 살아요 집에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어 맞아요 밖으로 그런 분들은 집에만 가둬놓잖아 그러면은 밖으로 이상하게 나돌아요 바람든다고 처음에 학원을 하면서 돈이 좀 벌려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좀 약간 바람이 났었는데 대단하시네요 참고 제가 지금 사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빠 나중에 혹시 돈 많이 벌면 복수할 거야? 아니 복수는 할 건 아닌데 복수 안 할 거야? 네 그 복수가 아니다 동재가 얘기를 하려다가 봤는데 아 그 생각은 했어요 돈 많이 벌면 솔직히 그렇다 돈 많이 벌면 여자가 당연히 따르더라고 근데 돈 벌기 전에 작년까지 일부러 제가 복수심에 그런 여자를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지금은 안 만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남자한테는 여자가 붓기 마련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붙을 수도 있어 돈이 많으면 제가 여보기 있을까요? 또? 여보? 또 여보? 나는 솔직히 아빠 결혼사주 두 번도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가정을 잘 지키고자 한다면 아빠도 잘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서로 어쨌든 한번 어 저 제 인생에 여자가 없어서 가지고 많이 없어서 가지고 에이 많은 것과 알차게 하나가 들어오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 와이프가 알차게 한 명이 들어갔다 보니까 알찬 것보다는 그냥 뭐 쥐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편하시면은 그렇게 가정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아빠 수전에도 아빠의 사주 수전에도 결혼이 두 번은 들어있다 그래서 어 뭐 여자가 없었어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가정을 지킬지 아닐지는 그거는 서로의 선택인 거죠 뭐 와이프하고 지금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근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 이혼하실 거예요 이런 것보단 난 거 같아 어 어 어 지금은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그때 가갖고 진짜 돈을 잘 벌어서 여자가 붙었네 그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럴 거예요 지금 관계가 서머가니까 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어 그때는 선택을 잘 하셔야지 계속 관계는 와이프하고는 좀 그냥 져주고 살아야 돼요 저주고 살아야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거 근데 남자가 또 돈을 많이 벌잖아 저주기 싫어진다 음 저는 그러진 않았고 돈은 많이 벌어봤고 그럼 좀 그 벌어봤죠 네 어쨌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어 와이프한테 많이 저주셔라 네 궁금한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친구하고 좀 잘 맞을 건지 동갑인데 응응 만약에 사업을 하면 잘 맞을지 좀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는데 응 서로 고집이 세갖고 찌그럭버그럭 될 수는 있다 근데 운 자체가 아빠한테도 그 일 자체가 좋게 들어온 거 보니 고것만 잘 유도리 있게 용통성 있게 가시면 돼요 응 제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 응 잘 될 수도 있고 응 하는 거니까 그렇지 화합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고집들이 세서 나는 음을 도로 갖고 있어 아빠는 근데 저 양반은 예를 들어서 시야 그 음의 조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율만 잘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그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일을 할 때 뭐 누가 얼마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누가 얼마의 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고 그것도 작성을 잘 해 놓으셔야 해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근데 아빠뿐만이 아니라 다들 확실하실 거예요 다들 확실하실 거야 혹시 건강은 괜찮을까요 건강? 아니 올해는 일만 신경 쓰세요 건강은 어느 정도 따라줘 근데 사람이 어떻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아요 근데 크게 뭐 아프거나 이런 질병 수는 안 들어오니까 올해는 일에만 한번 집중을 정말 열심히 해보셔라 그 결과들이 올해 완전 후반기나 내년 초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오케이 아예 이직 이직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네 알아서 놓게 될 거예요 한쪽을 알아서? 응응 알아서 왜냐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한쪽을 놓게 될 거예요 정리 잘 하시고 그거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